4시 네 오늘 우리 버프로 그로브에 있는 버프로 그로브 동네 골프장에 왔습니다 버프로그룹 국내 골프장 1번 홀 지금 걷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시간 해 있을 때까지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럼 절대로 죽지 말고 다른 공 찾아서 가십시오 항상 자기 공 떨어진 것을 끝까지 봐야 돼 오늘이 11월 9일 정말 날씨 좋네요 시카고에 이렇게 날씨 좋은 11월 달은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야 20년? 어우 길게 치셨네 오늘 한여름 날씨입니다 이런 일이 시카고에서 생기다니 여기 버프로그룹에도 많은 인포메이션 없나요? 여기는 동네 골프장인데 사람들이 왜 골프를 치시는 분이 안오냐 하면 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린 상태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좀 부실해요 페어웨이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 비기너분들이나 그냥 운동사 모시는 분들이 많이 오지 않죠? 네 네 골프장 자체 제가 볼때는 코스 디자인 자체는 크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환원 환원을 보면은 아주 쉬운 코스는 아닌데 사람들이 그냥 관리 상태가 안좋으니까 안오는거죠 그러면은 와우 그 낙엽들이고 공착기가 쉽지 않겠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 떨어질 때 잘 봐야 됩니다 이럴때는 어떤 색깔의 공이 제일 좋은가요? 뭐어 가을이니까 햇볼과는 반대되는 색깔 하얀 하얀색이 제일 낫을것같다 rocks great rocks 오우 멋있다 이야... 기가 막히네. 이야... 하늘봐. 아유 멋있습니다. 네, 그리고 언니 왔습니다. 오케, 이제 제꺼. 들어와. 안 오잖아. 안 오잖아. 오케, 감사합니다. 아이샷. 잘 치셨어요. 원프로님, 오늘이 그날, 코비드의 백신이 생긴 날 기억하십시오. 바이저. 바이저. 네, 바이저. 바이저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 한 5시 반쯤 나가니까 그때 뉴스가 라이브로 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식이 폭등했구나. 그렇죠. 처음에, 우리 주식 오픈하기 전에 1500이 올랐습니다. 오, 말도 안 돼. 팔은 쭉 뻗고, 팔은 자신 있게 쭉 뻗어요. 오, 말도 안 돼. 굿. 나잇샷. 뭐 드세요? 사자와 귤하고 밤도 있고. 제가 손이 있는 거기로 하나 먹여 주십시오. 큰 걸로. 안녕히 계세요. 네, 참 지금 아름답습니다. 구경, 새도 멋있고. 경치가 아주 좋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지금 한 140 남았는데, 제가 9번으로 펀치샷을 하겠습니다. 아주 잘 맞았어요. 와, 깜짝이야. 되게 신기하다. 신기해요? 네. 공키는 게? 빨간 건 어떠세요? 지금. 감사합니다. 오, 뜨거웠어. 한마디. 하얀 곡. 좋아. 이거 내꺼야. 이게 부긴 이 좋아. 그러니까요. 뭐할까. 오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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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하얀샷. 2,2,2 2,2 저쪽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힘을 줄 정도만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드라이버는 도전 도전 너무 카메라 했다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치세요 카메라에 있는 오케이 나이스 샷 훌륭 오늘 지금 75도고요 날씨 좀 바람은 한 약간 좀 부는 편인데 참 골프 축에 참 너무 좋습니다 뭐 황푸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잘 맞고 있고요 아주 즐겁습니다 Git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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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 끝! finish! finish! 황프로님 빨리 오세요 황프로님! 황프로님! 나이스 샷! 하늘이 참 예쁘네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콜스는 뭐 오케이 날씨가 좋으니까 너무 좋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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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정말 정말 좋군요 이렇게 낙엽도 이렇게 있고